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상자 62개와 그 외 잡다한 부스터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바꿨어요. 고맙습니다. 메이저 상자는 다이무스랑 제이 거를 까야 되는 거죠. 잠시만요. 캠 치우고 몇 개 몇 개 까면 될까요? 반반 까면 되나요? 반반? 31개씩 깔까요? 반반이요? 알겠습니다. 다이무스 반 다이무스 어딨지? 잠시만요. 다 못 찾고 있어요. 여기 있다. 제이 반 20개씩 까볼게요. 일단 갑니다. 다음 껌 20개. 아 소리가 안 나네? 잠시만요. 소리 켜드릴게요. 자, 바자 개봉. 주화가 이게 같이 섞여 나오는구나. 여기서 아바타 뽑아야 되는 거죠. 성의껏 마우스로 까드리겠습니다. 이런 고가의 부스터는 마우스로 까야 되거든. 테라 주기에도 좀 섞여 나오네. 3개 남았는데? 아, 다이무스 거는 안 나왔어요. 일단. 제이 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이 거. 이건 키보드로 까봐야지. 제이 20개. 아, 확률 극악 페이 앱. 확률이 극악인가요? 이거 원해서 뽑으신 거예요? 마이너 베트걸? 이거 맞습니까? 혹시 메이저도 있나요? 이거 마이너가 있으면 메이저도 있어요? 오, 이게 이뻐요? 축하드립니다. 하나 뽑았어요. 어? 아까 확률 극악이라 하지 않았어요? 저 다 뽑았어요. 오, 치어리스도 나왔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남은 걸로 다이무스 노리면 되나? 제가 1에서 20개씩 그냥 해놨거든요. 이거 제가 원래 대리부스터는 좀 잘 나오길래. 제이 레어부스터. 아, 총 확률이 0.6이에요? 잘 나왔다, 되게. 2개 뽑았어요. 축하드립니다. 뭐, 어디 보자고. 음, 더 뽑아야 될 게... 제이 꺼였죠? 아, 이거 별부선 주셨네. 감사합니다, 25개. 고마워요. 아,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얘는 베트걸 진짜 이쁘다. 제이는 베트걸 이쁘네요. 제가 처음 봤거든요. 되게 잘 어울린다. 치어리더는 어때요? 아, 이것도 이쁘네? 제이가 되게 스타일리시하니까 잘 어울린다. 저는 베트걸 한 표. 제이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클레어 같은 애들은 치어리더가 더 이쁘겠다. 어, 남은 거는 다이무스 거 하면 되나요? 원래 뽑으실라 했던 게 제이랑 다모였죠? 네, 알겠습니다. 아... 아끼고 싶거든요. 11개씩 깔려요. 혹시 모르잖아요. 다른 게 또 나올지도. 까볼게요. 다이무스 11개. 레어부스터. 아... 노란... 뭐야, 보라색 보다 깜짝 놀랐네. 안 나왔어요. 다이무스 거 맞아 가겠습니다. 이게 그냥 제 돈 쓰는 것보다 더 저는 긴장돼서. 해피엔딩은 두 개 다 나왔으면 좋겠다. 제이 거, 다이무스 거. 아... 다이무스는 못 뽑았어요. 죄송합니다. 제이 것만 나왔네요. 다 뽑아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게 돈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두 개를 다 먹고 싶을 거예요. 나머지 부스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거 다 개봉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직접 하실래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찰 거부터 갈게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까뮤 블루부스터. 펌핑하이. 레어 신발 나왔네요. EP 허리, FA 바지. 스텔라 같은 건 맥시멍 나오면 좋은데. 뭔가 맥시멍 좋은 캐릭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모전 립이 시아였나? 아, 기맥 있으세요? 오! 파이크랑 더블버가 동시에 나왔어요. 뭐지? 잔나비 칠보도 있고. 하랑은 뭐 두 개 다 있으신 거였구나. 웬만하면은... 파이크가 나은 것 같고. 크리민이 제일 좋긴 한데 지금 크리민을 안 끼고 계시니까. 그리고... 잔나비 하나 찍으시는 게 좋고. 간단하게 뭐 들어온 김에 세팅 좀 도와드릴까요? 이런 것도 하나에 다... 1이니까. RA 바지랑... 레이더랑... 터틀 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L. 그렇지. 유니크가 없을 때는 이거 끼입니다. 서생원. 제압포 폴이 껴야 되고요. 네, 시험만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송 모였네요. 아쉽게도. 이렇게 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부족한 걸 채울 수가 있으니까. 바지는 FA 끼셔도 되고 FA, RA 골라서 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장이 빨라서 아래에 끼는데... 다이무스 거 가져갈게요. 다이무스 봅시다. 다이무스는... SP는 글쎄요. 잘 안쓰죠. EP나 아니면 RA 추천합니다. 절명 좋고. 장작, 질프. 보름달 포링 끼야죠. 근딜은 4,4 포링. 이렇게 끼시면 되겠습니다. 아, 축전립이 시아몰이에요. 감사합니다. 루아티켓님. 레아 부스터. 세팅 봐드리면 좋을 게 좀 많이 보이네요. 시바 부스터. 엘리 레아 부스터. 스프린터랑... 오! 맥시멈! 버거! 다 나왔어요. 스프린터, 맥시멈, 버거. 확실히 소음킷은 잘 뽑는단 말이죠. 그쵸? 별또볼 맥시멈... 이제 쓰실 수 있겠네요. 스프린터도 있고요. 케이크도 더블 버거로 바꿔드렸습니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엘리 같은 경우는... 포링 바꾸고... 요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끝! 달러는 사용하실 건가요? 오엠 부스터 100개 까드릴까요? 아니면은... 킵해드릴까요? 오엠 부스터 100개 까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뭐 또 이게 특별하게 까다보면... 엑셀도 하나씩 나오고 그래서... 80... 100... 오엠 베이징 부스터 100개 갑니다. 물방울 플래시, 마를렌 플래시 나왔고요. 보통 소모킷 노릴라고 오엠까죠? 이게 이글 공속목이었나? 뭐 큰 이벤트 없이 조용히 지나가네요. 플래시나 터틀 이런 것만 나와갖고... 스탬핑 어벤저가 지나갔네요. 히타 잡기. 100개는 꽝인 걸로... 아쉽게 됐습니다. 스탬핑은 있으시네요. 일단 대리 부스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너님이 불타고 있다 님의 대리 부스터. 제이 치어리더와... 베트걸 한 개씩을 획득하였습니다. 제이치한 추세입니다. 0 1 2 2 2 2 2 1 2 2